여러분 칠레에서 페달을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뷰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칠레 깜짝 놀랐어 칠레 이게 2015년도에 만들어진 브랜드인데 저도 되게 생소하네요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DSMN 험볼트 일렉트로닉스 라는 브랜드 더라고요 근데 브랜드 설명을 보니까 칠레에서 2015년도에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저희가 하게 되는 악기가 심플리파이어 베이스 스테이션이라는 베이스 프리앰프 겸 뭐 캐비넷 시뮬레이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기타에서도 이미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이미 그 이름은 그건 뭐 기타 스테이션 이런거 아니고 그냥 심플리파이어라는 이름만 가지고 기타 전용 악기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에서도 지금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처음에 저 얘기를 안 들었으면 기타에서 이미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안 들었으면은 욕심 부터 했을 뿐 뭐야 이거 이 대체 뭐야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 그런 되게 충격적인 비주얼의 그런 악기인데 그리고 심지어 자아가 이렇게 노브가 많을 거면 좀 크게 만들어 놨으면 신의성이 좋을텐데 또 자아가 가지고 엄청 뭔가 많이 봐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뭔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용이 많아 가지고 저희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심플리파이어 베이스 스테이션 이라는 악기인데요 베이스 톤을 녹음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는 페달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프론트 오브 하우스를 직접 연결할 수도 있고 세미 파라메트릭 미드 컨트롤 기능이 있는 3밴드 EQ와 볼륨 개인 조정이 가능한 프리앰프가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경 LPF, LPF가 뭐냐면 로우 패스 프리퀸시 이거죠 그 다음에 듀얼 FX 루프 프리앰프 및 병렬 신호형이 있고요 그 아날로그 캐비넷 시뮬레이션을 갖춰서 뭐 다양하게 막 캐비넷 사이즈 같은 거 무슨 뭐 개방형 폐쇄형 그리고 뭐 그 대수, 와트 막 이런 거 인치수 이런 거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캐비넷 시뮬레이터 그 옴니 캐비넷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자 시그널 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그널 플로를 보면은 처음에 인풋이 일로 들어가잖아요 기타 어디로 들어갔어? 이건가요? 이게 지금 기타 인풋이죠 어우 정신없어 자 이게 기타 인풋이 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 어디로 가냐면 여기 지금 패럴렛 샌드 리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럴렛 샌드로 이게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펙스 루프고 이쪽에는 이제 또 하나 샌드 리턴이 또 있죠 그리고 이거 프리앰프 샌드 리턴인데 이쪽을 가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병렬 프리앰프 입력 이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프리앰프 말고 기본 시그널 자체가 들어갔을 때 그 시그널을 가지고 이미 거기서 샌드 리턴을 돌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 신호 체인에 사용하려는 이펙터를 여기다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클린 신호 체인에서 이제 리턴이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널 패스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프리앰프를 거치게 돼요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노부들을 거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냐 프리앰프 FX 샌드로 나갑니다 여기로 나간다는 얘기에요 이제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거친 다음에 다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간 다음에는 프리앰프 사이드 체인에 대한 이펙터를 여기 연결하는 거죠 프리앰프를 먹은 다음에 들어갈 이펙터들 그 다음에 그걸 먹고 다시 한번 FX 리턴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제 TRS 아웃으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TRS 아웃 이거잖아 이거 TRS 아웃을 선택을 할 경우 메인 출력과 입력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DI 아웃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게 지금 DI 아웃으로 나가고 있죠 DI 아웃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거는 메인 출력을 밸런스 신호로 전송을 하고요 DI 패럴렐을 나가게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병렬 신호 체인만 전달하는 거 이거 얘랑 그 다음에 이쪽 거 LPF를 포함해서 세 채널 정도 필요한 거죠 이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소스를 받아갖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DI 아웃과 DI 패럴렐이 따로 있고 샌드 리턴이 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아주 다양한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옥서와 헤드폰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 시그널 체인을 보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가 다 본 다음에 할 수가 없겠다 이거 보면서 같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시그널 플로우를 봤으니까 프리앰프 섹션을 볼게요 뭐가 있는지 프리앰프 섹션에서 승채 씨가 봐주세요 볼륨이 있고요 프리앰프 마스터 볼륨 레벨을 설정해주는 볼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게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 프리퀀시를 400, 900, 1500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좌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베이스, 미들, 하이에 해당하는 그 저기가 있죠 그 3밴드 이퀄라이저가 있는데 이 주파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15dB를 만져줄 수 있어서 상당히 가변성이 큰 그런 프리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리앰프는 암팩의 SVT를 기반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게인을 높이면 암팩 같은 그런 강렬한 사운드 약간 그롤링하는 으렁거림한 사운드 그런 것들을 내준다고 합니다 자 이번 블렌드 섹션 가볼게요 블렌드 섹션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프리앰프 후에 그 병렬 신호 체인 있잖아요 처음에 프리앰프를 우회하고 그냥 이쪽에서 그냥 자체로 돌려버리는 거 이거를 다시 메인 신호에다가 갖다 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프리앰프 블렌드가 있잖아요 프리앰프 블렌드 제일 위에 있는 노브 요게 이제 프리앰프 블렌드 노브인데 요게 프리앰프 신호와 병렬 신호를 메인 신호로 블렌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 신호 쪽으로 돌리면서 여기 보면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프리앰프라고 돼 있고 이쪽에는 PRLL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가면서 점점 패럴레가 섞는 거예요 이렇게 블렌드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캐비넷 블렌드는 여기 있죠? 캐비넷 심혈 블렌드 캐비넷 심혈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캐비넷 심혈을 메인 소스와 혼합해 주는 거라 이런 식으로 갈수록 심혈을 섞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캐비넷 심혈은 어떻게 만지느냐 이 옆에서 캐비넷 심혈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마이크 포지션이 있잖아요 오프엑시스라고 하면은 그 센터라고 하면 이제 가운데다가 놓은 거고요 오프엑시스라고 하면 그 중간 축에서 외부로 벗어나게 되는 건데 이게 실제 센터랑 오프엑시스에 놓는 것처럼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 중앙에 세팅하면은 클린 사운드에 적합하기 때문에 클린할수록 센터 쪽으로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오프엑시스 쪽으로 놓게 되면 디스토션 톤에 적합하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그 캐비넷 심혈 사운드를 맞춰주시면 되고 그 옆에 보면은 캐비넷 그 저기가 있어요 사이즈를 밑에 선택할 수 있는 4 곱하기 10 벤티드라고 하면 개방형 10인치 4개 개방형이고요 8 곱하기 10 실드 하면 밀폐형 그 10인치 8개 그 다음에 벤티드 1 곱하기 10 하면 개방형 15인치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피커 컬러 스위치 같은 경우에 스피커 타입을 브라이트 모던 웜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조넌스가 있어요 레조넌스 레조넌스는 그 마이크 포지션을 사용해서 그 밝기 그 공명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리 났죠 지금 너무 많아요 앰프네요 앰프 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쪽 그 프리앰프 블렌드 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패럴렐 LPF라고 있죠 요것도 이제 그 요쪽 채널이랑 동시에 나중에 이쪽으로 섞을 수 있는 그 구성인데 이게 패럴렐 LPF가 뭐냐면은 로우패스 필터를 100, 오프, 500 이렇게 헤르츠 조정해 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로우패스 필터가 딱히 먹지 않고 이렇게 100으로 해놓으면은 100 밑으로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컷 해주는 거고요 500은 500 밑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컷 해주는 거라 그래서 요걸 100 밑으로 놓게 되면 초저역대만 살리게 된다라는 거고 500으로 하게 되면은 약간 그 저음역대에서 약간 미들로우 정도까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스 컨트롤 같은 것도 할 수 있네요 여기 이 옆쪽에 페이스 컨트롤 이거 병렬 위상 컨트롤 그래서 위상을 반전시키는 몇몇 페달들은 특정 음역대에서 위상 캔슬레이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바꿔주면서 그런 페이저를 컨트롤 해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보게 되면은 액티브 패시브 전환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쪽에 액티브 패시브 전환 그 다음에 네 그라운드리프트도 만져 만질 수가 있고요 헤드폰 아웃포도 옥신 폰 레벨 이거 뭐 뭐야? 이 꼬만거에 다 있어 충격적이네요 이거 진짜 무게는 430g 그러니까 디메니션 이게 어떻게 되냐면 115mm 65mm 55mm 거든요 그냥 일반 우리 그 페달이랑 크기가 똑같아 이렇게 세워 갖고 생각해보면 근데 이게 앰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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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에 이런 기능이 다 있다 당황스럽네 진짜 알겠습니다 일단 뭐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뭐 아무것도 아닌 잠깐 어디서부터 들어봐야 돼 도대체 볼륨은 게임먼저 확인하죠 자 일단은 EQ 전부 다 가운데다 놓고요 그 다음에 미드 프리퀸시도 그냥 일단 400에다 놓고 그 다음에 볼륨게임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갑니다 오오 오 일단 기본톤 자체 좋아요 이거 안픽이.. 안픽이네 진짜 오오 자 로우 가볼게요 로우 올라갑니다 하이네요 하이네요 하이 오 이런 사운드 어 이거 가운데 걸려요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어딘지 자 미들 미들 빠지고 오 오 이거 안픽이네 로우 봐 15인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니 15db가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강하죠 빠지면 이런 느낌 자 이번에 로우 컷한 미들 컷한 다음에 이게 1.5키로 컷한 거요 400 컷한 거 900 컷한 거 자 이거 올리고 이게 900 올린 거 400 올린 거 1.5 올린 거 이렇게 됩니다 오우 야 자 이번에는 게인을 최대한 올려볼게요 여기 게인 자 이번에는 자 프리앰프를 이게 프리앰프 쪽으로만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럴레를 이렇게 가볼 건데 패럴레를 어차피 지금 우리가 여기 없기 때문에 패럴레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지금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로우 프리퀀시 로우 패스 프리퀀시 네 해 볼게요 끈 거고요 그죠 요건 100db 아 100헤르트 그거 남긴 거고 네 500만 남기고 이건 안 한 거고 아예 안 섞은 거고 와우 네 이런 식으로 와우 섞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프리앰프로 갈게요 딴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캐비닛 시뮬레이션을 그냥 일단 중립에 놓고 드라이 안 섞은 거 캐비닛 시뮬레이션 안 한 거예요 캐비닛 시뮬레이션을 썼습니다 오오 자 그럼 캐비닛 시뮬레이션이 완전 외신 상태에서 이걸 바꿔 볼게요 마이크 포지션을 우펙시스 그 다음에 센터로 갑니다 우펙시스 센터 자 그 다음에 스피커 컬러는 브라이트 모던 우펙시스 웜 별일이다 진짜 자 그 다음에 캐비닛 사이즈 한번 골라볼게요 캐비닛 사이즈는 이게 그 4x10 10 10인치 4개 벤티드 개방형이죠 그 다음에 10인치 8개 실드 해쇄형 15인치 1개 개방형 진짜 웃긴다 얘 우와 퀄리티 되게 되게 좋네요 그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니까 뭐 딱히 뭐 에펙스 같은 거 이런 거 안 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약간 캐비닛 시뮬레이션을 좀 쓰고 나는 뭐 프리앰프 쪽으로 한 이 정도 그냥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그냥 신나게 만져가지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운드 그냥 저기 갖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레조넌스도 너무 좋다 와 이게 물건이네요 진짜 와 장난 아닌데 아니 이 이 뭐야 요만한 거 이게 다 된다고 이게 일단 기본톤 자체가 아주 좋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예전에 그런 알파오메가나 이런 거에서 보여주었던 어떤 디스토션 채널이나 이런 투채널로서의 어떤 그런 개인톤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기본톤 메이킹에 있어서는 진짜 엄청난 확장성과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좀 심한데 제품이네요 그리고 가격이 아주 저렴해요 이게 지금 얼마냐 하면은 39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예 정쟁력 굉장히 진짜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거에다가 뭐 디스토션 컴포너를 넣을 수 있는 컴포너에다가 드라이브 하나 있으면 끝 어 그럼 앰프 사운드 훌륭하네요 어 캐비닛 심율이 이렇게까지 뭔가 되게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나온다고? 굉장히 역동적인데 응 앞에 피우고 좀 프레시한 피우고 이거 봐 마이크 포지션 따라서 바뀌는 거 봐 오펙 시스 센터 그 다음에 그냥 이거만 해도 브라이트 모던 원만 해도 완전 달라져요 스킬 ką 킹대심이 부담스럽고 빼 주면 되구요 자 그냥 괜히 슬랩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그런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하이엔드의 어떤 사운드들에 비했을 때 하이엔드 엠페타 다이렉트 꼽은 사운드에 비교를 했을 때 약간 그 세계관 자체가 조금 좁게 그 평면적으로 갇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살짝 들긴 되는데 그것도 이제 가격이랑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대화인 것 같아요. 이거 디테일하게 이제 들으면서 진짜 잡으면 자기 환경에 맞게끔 잡으면 거의 뭐 확장성은 진짜 대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지금은 푸꼬꼬친거죠 푸꼬꼬. 그러니까 마크 베이스 인풋에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자면 심플리파이어 플러스 마크 베이스 사운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모니터 할 거는 이제 마크 베이스 뒤쪽으로 리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파워만 빌려 쓴거지 마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 우리 요거 캐비넷으로 사운드 보내기 위해서 파워앰퍼만 빌려 쓰는 온전히 심플리파이어 사운드입니다. 들어볼게요. 기본부터. 좀 다르죠 확실히. 이게 더 좋은데? 아니 오히려 자유로워진 느낌이야 훨씬 더. 체감상 되게 좋은데요? 체감상. 체감상 깊이감이 느껴지네 더. 체감상 깊이감이 느껴지네. 요게 역시 좋은데요? 자 그 다음에는 패럴렐 패럴렐 연결된게 없으니까 지금 딱히 뭐 없죠 자 그 다음에는 캐비닛 심을 들어갑니다 자 마이크 포지션은 오펙시스에서 센터로 갑니다 센터가 확실히 클린쪽이 확살죠 오펙시스는 개인이구요 자 브라이트 모던 웜 모던에다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캐비닛 레저런스 올라갑니다 레저런스 낮춰지고요 레저런스 올라가구요 자 그 다음에는 캐비닛 사이즈 10x4 10x8 15x1 와 대박이다 일단 뭐 많이 안넣어도 캐비닛 심을 많이 안넣어도 이게 뭐냐면 아까 마크 베이스를 지나갔을 때 오히려 약간 더하기 더하기 했더니 자기네들끼리 싸워갖고 특성이 흐려진 느낌이고 오히려 이거를 리턴에다 딱 박아버리니까 그냥 심플리파이어에 정말 확 나오는 느낌 용도에 따라서 푸코코 쓰는 것도 의도한다면 쓸 수 있지만 이 사운드가 너무 좋은데요 어 내꺼네 가져가라 이거 와 이건 좀 심한데? 네 잘 들어봤습니다 39만원에 할 수 있는 세계 각장으로서는 진짜 밝은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지금 그 암팩 사운드 때문에 특정 이펙터를 쓰고 있거든요 저렴하긴 한데 그것도 그 암팩 사운드를 내게 좀 구해내는 건 좀 유명하긴 한데 이거 뭐 기본 여기 프리앰프 쪽 자체가 일단 패널 이게 캐비넷 시뮬리쪽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대박인데 이거? 그렇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진짜 충격적이다 이거 이렇게 심플리파이어 뭐 요새 그 인기가 있다는데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있을만 하네요 우와 이거 대박이다 네 이렇게까지 와 와 소리 나오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 가격에 그런 프리앰프가 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좋습니다 아주 재간둥이네요 재간둥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 심플리파이어 베이스 스테이션에 놀라운 퀄리티 한번 같이 체험을 해봤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에펙스 그 샌드 리턴을 이제 패럴렐 돌리고 프리앰프 돌리고 이러면은 정말 무궁무진한 확장성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DI 패럴렐 따로 빼갖고 사운드 믹스 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지겠다 일단 이 사운드는 지금 전혀 전혀 손색이 없어요 맞아요 EQ도 그렇고 F 시뮬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확장성 말고 기초 체력만 확인을 한건데도 진짜 좋은데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확장성들까지 다 잡아갖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정말 여러분들의 사운드 세팅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아킹이 생각이 듭니다 대박이다 자 이렇게 베이스 스테이션 잘 봤고요 승츠부터 바로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부티크 종합 선물 세트 알겠습니다 부티크 종합 선물 세트요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진짜 큰 즐거움을 줘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 플레이스테이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스 파이브도 사고 싶어요 네 저도요 아직까지도 폴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정말 대단한 아킹 봤고요 점수 드릴게요 점수 이거 뭐 이거 점수판 들어야 되나요? 저는 9.5 저는 가격 때문에 지금 일단 너무 놀라서 앰프 시뮬렛 저는 좀 경험을 몇 번 했는데 음 여태까지 중에는 정말 10 네 저는 10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로 앰프의 리얼한 그런 느낌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기는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니 당연한 얘기인데 알아요 뭔지 사실 저도 10점 뭐 거의 뭐 손색이 없는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19.5가 나왔어요 충격적인 심플리 파이어 베이스 스테이션 진짜 충격적이다 와우 기능이 많았는데 아까 이거 설명 보다가 약간 뭐야? 뭐 이렇게 잔잔바리가 많아? 이랬는데 다 괜찮네 약간 어이없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우리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어 DSMN 험볼트 일렉트로닉스 칠레 브랜드 앞으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아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승재씨 사가세요 아 진짜 가져가고 싶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페이스타임스